안녕하세요 랭글러 뉴스입니다. 오늘 11월 1일 SCS 소프트웨어에서 작업중인 DLC는 매혹적인 풍경의 그리스라고 발표했습니다. 공식 블로그에 글과 영상이 제시됐습니다. 서부 발칸 DLC 이후 그리스 DLC가 공식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한건데요. 평소보다 더 빠른 타인마인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번 DLC는 그리스 내륙의 매혹적인 풍경 뿐만 아니라 여러 섬들을 탐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게시글에는 대략 14개의 도시가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고요. 다양한 건축물들과 랜드마크 도로 그리고 호텔단지와 면화공장 등 새로운 창고가 추가되어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가 가득하다고 합니다. 또한 제작기간은 약 1년에 보통의 타임라인은 안 지키고 더 빨리 만드다고 합니다. 그리스가 언제 정확히 출시되는지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2024년에는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랭글러 뉴스였습니다.